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드디어 오늘도 주말 라이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좋았으면 가벼운 마음을 시작했을 텐데요. 조금 빠지는 바람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계시는 이한영 교수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왕진리에서 있는 이한영입니다. 네. 가까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줌이 주말 라이브 한 지 얼마 됐죠? 한 2년 됐습니까? 2년이 뭡니까? 횟수로 보면 거의 3년, 4년 됐죠. 2019년 됐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오래된 주말 라이브 하나 했던 지금까지 콘텐츠였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오늘 들어와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목이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주말처럼 편안한 시기가 또 있습니까? 교수님? 저는 없죠. 주말처럼 저도요. 유일하게 아침에 여유 있는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주말인데. 죄송합니다. 불러내죠. 이렇게 마음 편할 때 이렇게 들을 때 제가 뭔가 좀 나쁜 얘기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덜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말 라이브가 정말 자연과로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말 라이브는 저희가 오늘도 역시 저희 미주미 그다음에 3%까지 송수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3%는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미주미 라이브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미주미 라이브 가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이크가 저희가 또 기술자가 아니라서 약간 부족한데 우리 또 부사장님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쓰는 마이크를 또 집에 설치를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잘 들리십니까? 소리가 일단은 마이크가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요. 네. 똑같은 제품입니다. 저하고 교수님하고요? 네. 저도 똑같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똑같이 들려야 되는데? 똑같이 들려야 되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이제 스트리밍 포함해서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최선이고 3월 말부터는 아마 아예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추진 중에서. 3월 달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어떤 기술력보다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방송도 지난번에 보니까 왜 3%에서 라이브 화면이 안 뜨냐고 알림이 안 뜨냐는 건데 3%는 당분간은 주말은 한 10시 넘어서 송출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걸 보신 분들도 미주미가 뭔지 모르시면 계시거든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미로 오셔서요. 유튜브 미주미에서 거기서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까지는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구독까지는 해주시면 이런 것들 빨리 빨리. 그리고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 있게 약간 성향이 약간 다르지만 같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리죠. 의리지만 어떤 많은 분들한테 성원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그건 그렇고 부사장님이 무서워요. 오늘 제 몸을 또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이유죠. 이유. 왜 무서운지. 그 이유만 얘기하는 거지. 폭락한다. 떨어진다. 끝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왜 무서운지를 같이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약자가 미주미입니다. 여러분들. 미주미. 우리 교수님이 티를 입고 계시는데요. 티를 한번 이렇게 좀 미음, 지옷, 미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지마의 약자 아니냐. 먹지마. 먹지마가 아니고 미주미의 약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제목은 좀 무섭지만 제목은 무섭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무섭잖아요.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이 무섭다는 게 진짜 중의적 표현인데 무섭죠. 올라갈 때도 무섭고 떨어질 때도 무섭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지만 그걸 쉽게 생각하자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무섭지만 쉽게 편하게 생각하자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시장을 좀 이렇게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30년 넘어가는 그 경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실까요? 저 경력. 경력 때문에. 워낙 오랜 경험 때문에 다 겪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충분히 무섭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초보자까지도 무섭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경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격 자체가 편안한 성격이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크죠. 그렇습니다. 전화 교수님이나 왜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참 먹심으로 버티는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편하게 좀 분위기 풀어봤습니다. 일단은 주간의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진짜 저는 오늘 솔직히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간으로 보게 되면 다우가 결론은 1% 마이너스였고요. S&P 100이 1.8%, 마스닥 2.2%로 끝났는데요. 만약에 오늘자 시장이 하락이 없었다고 그러면 모두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유가만 93달러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만 러시아가 다시 한번 우크라인에 신공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유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고 또 오늘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인 쪽에서 반도체 원료가 만들어진대요. 교수님 혹시 아십니까 그거? 저도 기사만 봤어요. 저도 기사만 봤는데 네온 그다음에 팔라돔이 거기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마도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원료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빠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 있고 솔직히 네온은 뭡니까? 팔라돔은 대충 알겠지만 네온은 또 반도체 어떤 하나의 소재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사장님. 절대 깊게 안 들어가면 저희는 깊게 없기 때문에 약이 깔아서 쭉 펴지기 때문에 편하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2.78%가 오늘 빠졌고요. S&P로 1.9% 그다음에 다우가 1.43%가 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잘 버텼으면 플러스 망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는데 아쉬웠는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 시장은 제가 없어갖고요. 우리 교수님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오늘 빠진 이유가 어제 나왔던 CPI에 대한 이어지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러시아 때문에 빠진 겁니까? CPI가 분명히 시장을 억누른 요인은 팩트는 맞죠. 그렇지만 오늘 뉴스 덕분에 알았죠. 제가 솔직히 한국의 수석안보보좌관 이름 아세요? 청와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모르겠어요. 절대 모르죠. 백악관의 썰리반? 썰리반인가 이름이 그렇던데? 설레발이요? 저는 그냥 훅과 듣고 사람 이름까지는 아니었는데 설레반인가 높은 분이겠죠. 맞아요? 설레반 맞아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언제라도 anytime soon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에는 아닐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런 거 약간 경고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가 또 이 언절이죠? 이 언절이. 그리고 딱 이때가 나왔던 거든요. 이 언절이죠? 이 정도야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는 대부분이 그 정도 때문이었다라고 일단. 정확하신 판단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빠질 만한 기상가 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심리가 심리가 어려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의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뭔가 건들기만 빠질 만한 그런 심리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장님 잠시만요. 우리 크리스나가 여기 오셔서 크리스나? 크리스나 오면 반갑게 얘기하는데 크리스나가 본인도 얘기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크리스나가 조만간 신상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크리스나. 크리스나 반갑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였던 게 이런 건데 금리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이겨낸 한 주였거든요. 진짜 실적으로 버틴 겁니다. 모든 악재를. 공급망 이슈, 오미크론 등 수많은 악재를 버텨준 게 실적이었는데 하필이면 cpi하고 러시아 문제가 커지면서 이번 주에 마이너스를 보였다. 정말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실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시작이 어려워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아무리 우리 교수님이 아무리 100번, 1000번 나와서 지금 주식이 빠지면 걱정하지 마라 해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요즘에 나와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밸류의 세상 지금은 주식을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을까요? 확실히? 솔직히? 안 와닿죠. 거의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짜증난다. 쟤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지? 왜 자금이 안 좋은 차 사라고 그러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딱 가져온 지금부터 보여드린 글씨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개인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실적을 발표한 이미 큰형님들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형님. 애플 큰형님. 실적을 발표한 게 1월 27일 날 발표했고요. 26일 날 발표했죠. 그다음에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6.66%가 올랐거든요. 당일날. 그다음 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종가가 170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168달러죠. 내 의견은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경우를 가져가겠네. 무조건 돈을 법니다. 무조건 아니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애플 큰형님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때 어떤 얘기가 기억나냐면 조만간 170, 180으로 넘어서 182.88인가 아마 3조 달러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컸었는데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거죠. 첫 번째 큰형님. 애플이었고요. 두 번째 큰형님. 마이크로스포트입니다. 똑같이 그날 물론 속폭 올라왔죠. 0,12%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많이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또 전망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해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얼마냐? 더 빠져있습니다. 295달러죠. 그런데 의견은 강력 매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상하다. 분명히 시장에 좋은지 샀는데도 주가가 빠진다. 물론 시장에 연예가 있었지만 있었지만 빠진 거에도 아픔이 있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글. 구글은요. 실적 좋았죠. 그다음에 분할 수집까지 전환해서 정말 끝판왕이었죠. 호재의 끝판왕이었는데 그때 당시 9.3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는데 지금 얼마냐? 그때 종가가 2960인데요. 지금 2685입니다. 엄청 빠져있어요. 지금 2060인데 2685면은 대략 한 7, 8%가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그런데 강력 매수기원입니다. 이거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야 뭐 너희가 얘기했잖아. 실적이 좋으면 사람해. 그다음에 보통 분할하면 주가 올라간 다음에 그런데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조만 볼 건데요. 아마존 보십시오. 아마존 보게 되면 실적 발표에 당일날 4.6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3,152달러인데 지금 3,065입니다. 3,000달러가 거의 깨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력 매수죠. 이것도 얼마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장이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샀다고 해도 빠지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손이 안 간다. 이런 얘기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최소한 큰형님들을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큰형님들마저 못 버티는 상황을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제가 진짜 시장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나서 NBA를 사십시오. 저가입니다. 페이팔이 퍼가 12배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퍼가 13배입니다. 얘기해도 손이 가겠습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결과를 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주식 매수 버튼이 손이 안 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데 이게 현재까지의 모습인데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요. 다음 페이지 정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시간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저는 어제 얘기 안 했죠. 어제 이 얘기 있으면 아마 저한테 실효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저는 빨간선. 빨간선 앞쪽에 있는 1번은 저는 다 단계라고 봅니다. 단기. 무조건 단기예요. 단기. 초단기는 아니고 그냥 단기. 2번은 조금 중장기로 봅니다. 2번. 그 기준이 뭐냐면 1년까지는 다 단기예요. 단기. 3년부터가 저는 중장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야 3일도 긴데 3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수님은 교수님은 얼마가 장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질문을 하셨잖아요. 약간 웃음 목소리로 나갔는데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선 아까 보여드린 빨간선에서 1년 이하면 단기 3년 이하면 중장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바로 못 찾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약속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장기 단기 장기 의미인데 제가 2019년에 캐나다 갔을 때 하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진공사 세미나 그래서 SF500의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보여드린 그림 보시면 많은 분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럼 꼭 그림 약속 하신 겁니다. 네. 꼭 약속. 그림?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여러 번이 하시는 겁니다.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갈 거냐 근데 솔직히 그 장단점이 있죠. 1번은 빨리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 오버워치처럼 빨리 게임이 끝납니다. 오버워치? 따님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오버워치? 요즘에 합니다. 따님이 하죠. 아주 안 좋게는 53에서부터 맥스 75%까지밖에 안 넘는 확률이 그런데 만약에 2번으로 가게 되면 최소 83에서 100%까지 갑니다. 장기 보유하면 근데 여러분 선택이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1번을 가실 분들 1번 가시면 되고 2번 가실 분들 2번 가면 됩니다. 이게 근데 100년 넘는 데이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럼 여러분도 약간의 제 말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100년 동안의 통계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 1번이든 2번이든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지금 현재 물가가 올린 요인 요인 하나가 뭐냐면 서프라인 체인의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자 표입니다. 이게 조금 좀 완화되지 않을까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게 발딱 드라이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박에 대한 비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권함을 지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함을 지수죠. 그런데 지금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한 2, 5달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지수가 반응되는데 그러면 이걸 본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 어제였나요? 그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CPI 고점이 3월달 찍고 내려올 만한 그 포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겨울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소한 선박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용이 감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문방에 대한 이슈가 하나 풀릴 걸로 보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 타임 즉 우리가 인도될 때 걸리는 시간인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막 배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또 트럭 운전기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제때 배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또한 한 2, 3개월 시차가 있기 때문에 3월이 피크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이거 맞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지금 나와주고 있는 CPI가 충분히 내려갈만 하다. 언제부터? 3월 이후부터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목표하는 3%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그거에 모든 해결의 문제가 뭡니까? 포인트가. 역시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들 아무리 애써왔자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서플라이 체인 역시 시간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 보시면 그런데 왜 빠졌냐. 이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는 각도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여러분 보시는 2년물 국제순위리고 노란색이 10년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뭐냐. 이 예리한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올라오는 이 쳐드는 고개의 각도. 엄청 가파라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이것 또한 뭐냐면 시간의 문제. 어떤 시간?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같은가. 속도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시간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이게 만약에 서슬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아마 이렇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올라온 이게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 있냐. 시간을 각자 여러분 다 판단할 수 좋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수님처럼 내가 시간을 어려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아예 잘 안 본다든지 시세를 안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그 돈이 자산이 제가 보기에는 금방 쓸 돈이 아니고 여유자금 그렇게 빚내 쓰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그 증거를 시간이 해결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게 제가 최근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S&P500 대비해서 작은 기업 중소형 기업입니다. 러셀 2000이죠. 이게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싼 기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술주 소프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IGV랑 ETF인데요. 4가 보통 100배 되죠. 그다음에 적자 기업 IPO 얼마 안 돼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입니다. 스펙 꿈의 기업들이죠. 보시면 이번 주에 제가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주간 단위도 주간 단위로 봐도 이겼습니다. 시장은 S&P500이 마이너스 1.8인데 적자 기업 작은 기업 IWM은 플러스 1.5였고요. 비싼 기업 IGV는 마이너스 1.35 그다음에 적자 기업 IPO는 1.63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다음에 꿈의 기업은 0.70% 플러스로 지금 비싼 기업 말고는 다 플러스 오히려 플러스 반대가 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은 기업 비싼 기업 적자 기업 꿈의 기업들이 뭐가 나아졌습니까 지금 이들은 금리 이상의 우려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갑자기 좋을지 발표했네요 물론 실제 잘 발표한 기업도 있죠. 그런데 이거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진 거예요. 계속 빠진다는 게 본다 그러면 계속 빠지면 0까지 갑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빠진 버티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빠진 걸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것처럼 S&P에 계속 빠지겠습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덜 빠지겠죠. 제가 보기에 지금의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얽혀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느긋하고 우리 교수님처럼 아까 제가 30년은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교수님 30년 안 됐어요. 3년 됐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교수님의 느긋함은 나는 시간이 있어. 나는 이 돈을 꺼내쓰지 않을 거야. 내가 네가 얘기하면 내가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에 있어도 불필요하게 버티는 건 뭐냐면 실적이 빠지고 있는 실적이 막 극감하고 있는데 버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통계로 봤을 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장이 안 좋은 넘어간다고 그런데 버티는 건 안 좋은 건데 실적 좋죠. 통계상 지금 주가 올라갈 만한 상황이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공급 서프라인 체인의 문제가 해결될 만한 요인이 보이는데 또 오미콘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주식을 판다? 그럼 판다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팔 만한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실적 부분은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액션 취할 때는 내가 팔겠다? 그러면 왜 팔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팔 이유가 뭔가 무서워서 아니면 그때 어떤 분이었더라 지지가 깨져가지고 지지가 깨져가지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지가 깨졌다? 지지? 지지선이 깨졌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지를 저희가 지지저항 때문에 주식을 투자했습니까? 애플을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5분법이 깨졌다? 아니면 무섭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반드시 그런 만약에 마음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다고 그러면 시간이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사장님이 오늘 시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여기서 보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타이밍이잖아. 타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고민하는 분이거든요. 특히 트레이딩을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이 나쁜 건 아닌데 그건 타이밍은 타이밍과 타임은 다른 거예요. 타이밍은 진짜 쌀 때 사갖고 빗쌀 때 빨고 일겨운 느낌이 타이밍이고 오랫동안 갖고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 얼마큼 지나가면 돈을 낼지 잘 알면 좋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부사에서는 성격도 느긋하다고 하지만 느긋한 것도 좀 있죠. 주식에 관해서는 특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약간 차이 나는 것은 저는 느긋함을 갖기 위해 몰하에 빠지면 엄청 빠집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 아니라 주식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다양한 취미생활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주식이 좋을 때 나쁠 때 똑같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드나 영국 드라마 이스라엘 드라마 심지어는 요즘 남아프리카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 남아공 영화가 있어요? 네. 깜놀했죠. 어딘가 영어가 이삭한데 보니까 남아프리카 거라고 제가 찾아봤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한번 목요일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암후 얘기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응원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나에 꽂혀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꽂혀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제2의 포드 같은 거다. 포드를 말씀드릴 때 이건 다 농담입니다. 포드 말씀드릴 때 제가 2020년이죠. 2020년 가을에 7달러에 말할 때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말씀도 하지 마시라 금칙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부사장님한테 말 안 했죠. 이따 그러면 말 안 했죠. 여도넴커 내가 말 안 했죠. 그렇죠. 내가 요번 주말에 고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할 텐데 하면 제가 그걸 엄청 파고 있어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주가는 제가 봤는데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5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자료를 한 30개 봤어요. 30개. 그 회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하는 거죠. 주식 아직 안 샀어요. 제가. 말씀드릴까 한 말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건 있다. 하여튼 제4드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시간에 나서 공부할 거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거리가 있으면 좋죠. 세상에 무슨 당구를 치든지 그러잖아요. 당구. 왜 당구를 무시하세요? 아니. 이게 아니고 당구 너무 올드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요즘요. 저는 요즘 당구가 다시 유행입니까? 많이 하죠. 대학교 앞에 많아요. 저는 쓰리쿠션 이런 걸 다시 좀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당구 좀 해요. 그런 거.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빗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힘내시면 될 것 같고 저나 이한윤 교수님의 역할은 저는 늘 얘기합니다만 시장이 괜찮다. 하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쁘다 하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저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억지로 나쁜데 좋게 얘기하고 포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물론 이제 기업마다 편찰이 있죠. 어떤 기업은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실적이 관련해서 그런 게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보통 다 좀 이유를 찾아보고 논리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논리상 보게 되면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아요. 아까 이게 타이밍이 아닌 타이밍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유장으로 투자한다든지 또 우리 교수님처럼 작은 돈을 넣어갖고 좋은 걸 많이 보유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충격이 없거든요. 포트폴리 다변화 이런 것도 꾀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나야나 감자님께서 오픈해주세요. 판단의 회원님들이 이건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쪽팔려서 말을 못하는 건 있기 때문에 오픈할 마음이 없어요. 아 그 정도? 조만간 오픈하시겠죠. 아니에요. HK초이님이 말해주세요. 포드도 대박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포드가 작년에 S&P500 주시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 다섯 번째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아야 하여튼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건 그렇고 이거 잠깐 이거 한번 투자공간 세미나 3차 세미나 어떤 겁니까?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교수님 이거 영상 안 나옵니까? 어느 거요? 이 영상 안 나옵니까? 아 영상이요? 영상이 틀어질 수 있을지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아니면 나중에 붙이 됩니까?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잠깐 보고 갈까요? 1분 20초에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요. 2022년 미국 주식 투자도 미주미와 함께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한태경 회사의 퀀트 투자 전략 제가 석사 논문을 머신러닝으로 썼거든요. 주제가 머신러닝이었어요. 요즘 유행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존재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API를 제가 써야 되고 하드웨어를 봤는데 결국은 N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 가도 80% 이상의 레퍼런스가 그 회사 건 거예요. 그럼 결국 그 회사 거라는 건 무슨 뜻이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 하드웨어에 종속이 돼 있던 거고 그 생태계 전체의 80%를 먹었다는 거는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가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 확신이 되니까 다른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개 하나의 몰빵을 한 번 했었던 거죠. 그때가 아마 49달러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 더 사서 이제 한 90달러 정도까지 계속 샀던 거죠. 지금은 그게 600달러 정도가 됐으니까 꽤 많이 올랐던 거고요. 작년에 사실 털었어요.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주로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남우 교수의 하락장 속 저평가 종목 찾기 최고의 전문가들의 새해 투자 전략 2월 26일 오전 10시 투자공간 3차 세미나 함께하세요. 네. 참 이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성가 나갔는지. 그런데 어차피 이런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고요. 2월 26일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저희 미주미 채널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남우 교수님 한탱형 이사님 그다음에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출동을 하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하하는 교수님이 이번에는 빠집니다. 지금 도로시가 얼마 안 돼서 좀 빠지고 3월 달에 참여하시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준비한 세미나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요. 미주미 유튜브 밑에 상세 보기에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니까요. 그리고 3% 유튜브에는 안 나오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 상세 보기에 더 보기에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차례가 됐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전쟁 전쟁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오늘 이 오른쪽 여기요. 이거는 이제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언제라도 곧 여기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캐나다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엊그저부터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시면 캐나다 국민한테 캐나다 국민한테 지금 아직도 상업 비행기가 조금 있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상업용 비행기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있을 때 떠나라. 있을 때 떠나라. 아 있을 때 떠나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있을 때 While they still can 이거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있을 때 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CBC 방송에서 한 걸 제가 뉴스 캡처해 왔고요. 유로 뉴스 보니까 영국이랑 노르웨이도 어찌껏 한 번 했는데 오늘 또 있어요.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안다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떨어뜨려 내려오는 떨어뜨려 내려오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93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이제 평생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마이너스 35달러 수지요. 그렇죠. 이거 다시 못 보는 게 맞겠죠. 못 보는 게 맞겠죠. 늘 말씀해 이 정도 60달러 70달러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경제도 좋다. 경제도 활발한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이 정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쭉쭉쭉 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75달러가 딱 이때가 작년 11월 말에 다시 6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을 때가 하루에 떨어졌잖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오미크론. 오미크론 나오고서 남아프리카공에서 오미크론이 발견되었다고 WHO에서 공식 발표했을 때가 확 떨어졌을 때가 그때가 70억 7억 요거였거든요. 회복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까지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는 머렴이 있었다는 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금값이 설렁설렁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고점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여기 보시면 2천 달러 넘어섰거든요.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이죠.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면 주식으로 보면 주식으로 보면 뉴먼 코퍼레이션 NEM입니다. 뉴먼 코퍼레이션이요. 전세계 2위에 1위가 됐죠. 금강회사. 그리고 지엘드라든가 금강 골드마이닝만 몰려놓은 ETF가 있어요. GDX랭이 있는데 그게 이때는 한 40달러 수준 넘어섰는데 지금은 오늘 올라갔자 32,3달러니까 아직까지 이 정도가 올라간 건 금값이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달러가 오늘 다시 95달러 미국달러 수입니까 또 반등했네요. 약간 반등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비싼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 90원저리 수준 이게 1,130원 정도 수준인 겁니다. 정확하게 배출을 못하니까 저는 원달러 할 일이 비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0원 이상 올라가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라고 보이세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그렇죠. 지금 그거는 금이나 이런 거에 포함된 건데 부산이 가끔 보신지 모르겠지만 LME라고 있잖아요. 런던 금속 거래서요. 있죠. LME 인덱스는 아시는 분 보신 분 계시니까 저는 저희 머니터에 방송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상체 효과입니다. 인덱스는 그런데 이거는 비철금속이에요. 흔히 비철금속 인덱스인데요. 철강을 제외한 비철금속 철이 아닌 금속들인데 여기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여동 카퍼 아연 징크죠. 레드라는 거죠. 주석 ZA 주석 뭐 있을 거고요. 알루미늄 니켈 등 6대 비철금속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물론 여기에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급망 이슈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분명히 공급망 이슈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추세는 이것도 급하게 올라가지만 이건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기 회복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거라고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게 분명히 팩트인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보면 선물을 투자하시는 분 선물을 많이 합니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상품 선물하시면 아시지 않는데 그건 저희 노은외가 되겠고요. 이런 쪽을 꾸준히 보시는 것들 중에서는 이 중에서 제일 큰 것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알루미늄 구리 아연이 3대 비철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6개 지수 중에서도 여기 이 3개 있죠. 알루미늄 구리 아연이 7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덱스를 구성할 때 그중에서도 3개만 만들어놓은 이 탭이 DBB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아무 얘기할 때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상품에 대한 투자는 2배짜리 3배짜리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모르겠고 특히 알루미늄 구리 아연 관련된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게 정책할 수 있다. 관련된 기업들 2배 3배짜리 이런 거나 상품에 대한 선물지수 그건 제가 모르겠고 알루미늄 구리 아연 같은 것들이 DBB라는 거 있다는 정도 라는 정도 일단 참고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거잖아요. 인플레이란 우려도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상승한다는 게 여러 번 저희가 아무리 부사장의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앞서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1년 2년 3년 되면 거의 대부분 100% 정도 주가는 올라갈지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지금은 눈높이가 상승 증가율이 작년보다 덜해서 그렇지 올해도 지금 12%에서 13% 정도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더라도 지금 오늘같이 떨어지면 겁이 나잖아요. 거기다 미역까지 나오면 걱정인 태산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제가 이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reasons to failure. 그런데 작년 11월인가까지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 안 됐는데 그때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만약 새로 그렸다 그러면 이걸 작업하는 데 그렸다면 오미크론이 나왔을 것이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또 떨어졌겠죠. 왜냐하면 델타 배리언트까지 나오잖아요. 오미크론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나왔겠죠. 그리고 연준에서의 어떤 그런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말씀이지만 팔아야 될 이유는 오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무슨 주시장 10% 떨어지는 건 기본이네 20% 떨어지네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지 무슨 소리냐 하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제가 또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건드라이 형님 같은 게 안 나오네 오늘 딱 나오셨잖아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상관적으로 건드라이 형님 아시죠? 우리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요. 우리 3% 지금 보시는 분 3% 통해서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저기 채팅 참여하시지만 여기 한번 실시간 채팅 참여하시지만 여기 오신 분 중에 건드라이 형님 아시는 분 한번 쳐보세요. 한국말로 군드라우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보면 건드라우도 얘기하고 발음이 다 다릅니다. 제프리 건드라우 건드라우 군드라우 이런 분 아시잖아요. 채권하 엄청 견고하신 분 채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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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일본 적어보세요. 건드라이 형님. 건드라이 형님 오늘 또 등장했어요. 그런데 건드라이 형님은 오늘 무슨 얘기냐 하냐면 지금은 위험한 시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키는 시기. 자산을 지키는 거가 되겠고요. 이분은 이제 채권 같은 경우가 금리가 2.5% 오래간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번 사이클이 3%까지가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특징입니다. 이분이 작년부터 해서 오늘도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 주식이 엄청 비싼 오버밸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버밸루되어 있다는 걸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이분 얘기 되려 하면 지금 S&P500이 이미 2019년 연말 주가가 최고가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못 간다 그랬던 최고가가 벌써 그 이후에 또 30% 올라왔잖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건드라이 형님은 지금 뭘 사야 되느냐. 미국은 비싸고 지금은 유럽 주식 유럽 주식 유럽 이머징 마켓을 사야 되느냐 얘기했는데 참고적으로 오늘 미국 주식이 한 2% 떨어졌지만 러시아 있죠. 러시아 ETF가 오늘 7%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국가 ETF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늘 그런 얘기는 항상 있는 법이다. 항상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보시면 질문하시면 많은데 말이 잠깐 나온 김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부산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주 월요일날 많은 분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키움주권의 채널K에서 진행합니다. 10시부터 라이브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미주미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렇게 상단 시청하기 아마 글이 있을 거예요. 가서 가셔서 해당 링크에 링크를 누르시고 나서 질문 입력하시면 제가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까지 질문을 다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송을 올리는데 라이브로 참여하실 분들은 월요일 오중 10시에 채널K에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방송은 녹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상세 보기에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사전 좀 더 보기에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찍으시면 여기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예고도 드렸던 겁니다. 어저께 저희 방송할 때도 3프로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응원회의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뭐 오늘 약간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전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공부. 그리고 뭘 봐야 되는데 어떤 보는 거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딱 봐야 된다. 이런 걸 오늘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딱 이건데요. 쇼미 때 어머니의 제가 꽃이 있거든요. 요새요. 부산이 보신 적 있으세요? 음악 좋아하셔서. 그런데 이거는 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클래식이 클래식. 맞아요. 저도 잘 몰라요. 진짜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아무 얘기때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회원님한테 TV를 보다가 밤에 막 돌리면 옛날 거 자주 나오는데 쇼미더머니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꽂혔어요. 쇼미더머니다 지금. 노래가 아니라 지금은 지금 올해의 주시장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밸류가 어떤지 아니면 캐시불러가 어떤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쇼미더넘버스인데 쇼미더넘버스 찾아보는 게 없는데 쇼미더머니 진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귓속말로 하고 그냥 어디 대화방 단톡방에서 너만 알고 있어요. 이런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자가 많은 꿈과 희망만 갖지 마시고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차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여러 가지 비율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매출이면 매출 2, 2 그리고 배당 이 정도를 갖고 제가 오늘 시장을 분류를 해드릴게요.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거리를 드리겠습니다. 공부거리 오늘 보여드린 자료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차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캡처를 지금부터 보여드린 10장은 캡처 떠도시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종목선택할 때 참고를 하시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한 시간입니다. 매출 증가율인데요.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11개 섹터요. 오늘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쉽지 않을 텐데요. 11개 섹터에 커뮤니케이션 서비터 전체 SN500까지 있겠는데요. 이거는 당장 올해 한두 달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칼럼입니다. 2020년 올해 매출 증가율입니다. 매출 증가율이요. 여기 제가 약간 크게 하는 것은 숫자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가 크게 나오는 거. 이거는 2023년 매출 증가율입니다. 캡처 뜨시는 방법들 다 아시죠? 다 알죠. 다 압니다. 모르시면 계세요. 모르시면 자제분이나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이거는 2년 연간 매출 증가율입니다. 연간 CGL이라는 건 연평균입니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또 주당이죠. 주당 얼마냐 그래갖고 주당 매출 딱 나옵니다. 주당 매출 딱 나오고요. 그래서 주당 2021년 2022년 2023년 까지 나오죠. 아시죠? 보시면 딱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어느 쪽이 섹터가 매출 증가율이 올해나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어느 쪽이 좋으냐 까지 보시면 돼요. 매출만 보면 커뮤니케이션 피스가 예를 들면 8%가 나옵니다. 이미 소비지가 12% 필수 소비지 3 에너지 2 뭐 이렇게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금융은 워낙 많이 자주 말씀드렸다니까 다 넘어가고요. 기본적인 IT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출만 보면 이미 소비재랑 산업재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와요. 매출 증가율이. 무슨 행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보실 표가 있을까요? 이 표의 해석은요. 다음은 이익 증가율입니다. 이익 증가율. 주당 이익 증가율인데요. 아까는 이미 소비재랑 아까 말씀드렸다면 산업재였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익도 2022년에 주당 이익 증가율입니다. 2023년에 주당 이익 증가율이고요. 연 2년 동안에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연평균 그리고 주당 이익의 절대치니까 절대치 못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의 중요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0%일 때 이미 소비자가 28% 이미 소비자가 뭔지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아마존 테슬라 아마존이나 테슬라 지엠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키 스타벅스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필소비자는 꼭 필요한 거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가 여기서도 26% 정도 나옵니다. 숫자로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냐 절대 아니죠. 그건 팩트셋에서 미국의 전체 에너지 듣기를 집계한 겁니다. 집계요. 집계한 겁니다. 다 듣고 계시죠. IT가 10% 뚝뚝뚝 나옵니다. 매출과 이익증가율만 보면 이미 소비자나 산업재가 좋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다. 산업재가 좋아진 겁니다. 다음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또 어디가 좋아지냐. 배당은요. 이미 소비자가 2년간 연평은 15% 늘어납니다. 3관왕이네요. 3관왕. 그런 거죠. 산업재도 꽤 좋게 나오죠. 9.45지만 2개씩만 제가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렸거든요. 느낌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5%, 10% 산업재가 9.45%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하시는 분 컨트롤하고 엑셀로 다 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부사장 전문으로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계산하는 법은 부사장님이 나중에 또 하시면 될까 배경이 되겠고요. 매출 이 배당 이런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래서 딱 이것만 보면 이 그림만 보면 우리가 에너지는 하도 많이 말했고 에너지라는 건 사실 매출 그런 파이낸시얼을 분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의 딱 이 그림의 팩트세트의 기준에 순전하게 펀터멘털만 보면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금융세트다. 아시겠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바이든이 재건사로 못 줬다. 이런 건 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건 나중에 중요한 것이고 펀더멘털을 보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이미 소비재는 ETF를 소개해드리면 XLY라는 ETF가 있어요. 오늘 것까지 그린 주봉입니다. 주봉 180달러짜리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소비재 섹터가 하나도 없는데 주가는 떨어져있잖아요. 지금 다 떨어져있으니까 이런 걸 XLY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요. 다음은 산업재죠. 산업재는 특히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매매가 쉽지 않아요.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XLY에는 대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런 게 들어갑니다. 오늘도 보면 일부 그런 것들이 사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다루지 않지만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아마 월요일 날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거 얘기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의 자유고 나쁘다는 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산업 보행이나 로키드마틴 레이시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요. 산업재 들어갑니다. 산업재가 나름 선방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 떨어졌지만 산업재는 XLI가 되겠고요. XLI 다음은 금융입니다. 금융은 너무나 잘 맞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XLF입니다. XLF 주당 40달러 정도 하잖아요. 오늘날 1,4% 떨어졌는데 금리도 올라간다 왜 떨어지냐 축가로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XLF 같은 게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종목인데 종목이 워낙 많아서 오늘 다 처리가 안 돼서 종목은 3관왕을 아까 했던 게 이미소비재잖아요. 이미소비재 상업재 이미소비재에서만 또 초점 왔어요. 이미소비재 종목은 이미소비재 나머지는 여러분도 스타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증가율입니다. 매출 증가율이요. 이것도 화면 좀 지우겠습니다. 캡처 떠주시면 좋으니까요.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매출 증가율이요. 아까 기억하시죠? 매출 그리고 이익 배당인데 여기서도 3관왕 2관왕이 좋겠죠. 느낌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본인이 아까 ETF가 더 좋다고 보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더 마음에 든다는 것들은 글로 또 종목으로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부 다 다시 말해 이미소비재인데요. 노르웨지안 크리즈 카니발 회사죠. 크루즈 회사죠. RCL 카니발 라스베가스 테슬라 부킹홀딩스 윌리조트 힐튼 익스피디아 메리안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소비재거든요. 보시는 부분 2년 동안의 매출 증가율입니다. 2년 동안의 2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노르웨지안이 220% 테슬라가 35% 부킹홀딩스 30% 힐튼이 29% 메리안 이 정도. 그 중에서 2022년의 매출 증가율이 700% 2023년은 줄겠죠. 700% 등라이 크다 그러면 좀 낮은 거로 보면 되겠죠. 호텔이라든가 테슬라든가 49% 22% 매출인데 매출 44% 16% 선택의 문제예요. 이런 게 있겠고요. 이건 한 페이지가 더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캡처 떠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웬만한 못 구하시면 됩니다. MGM 리조트 SC SC 같은 것 주가 엄청 허벌나게 엄청 떨어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전체가 2년 동안 19% 올해 19% 내년 20% 제가 봤을 때 딱 이것만 보면 주가랑 상관없이 이건 좋은 회사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매출만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아마존이 17.4% 17.4% 해서 2년 동안 17.4% 언더마가 오늘 주가는 메롱됐어요. 실전 괜찮긴 하지만 오늘 주가는 떨어졌거든요. 24% 10% 10% 저는 개인적으로 10% 엄청 좋아하지만 14% 12% 주택건설이자 18% 7% 해서 인연평균이 13% GM DRI DR 홀튼 BOKBROG1410 자동차 부품회사인데요. BWI 이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관심 있는 게 있고 관심 없는 게 있잖아요. 저는 치플러가 한국에서만 계신 분들은 치플러의 매매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플레를 좋아한다 그러면 치플레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되죠. 여기서 한번 검색키를 돌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킹홀딩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제가 종목을 두세 개씩 추려봤어요. 추려봤습니다. 이거는 팩트고 이 다음에 종목을 두세 개 보여드린 거는 100% 저의 뇌피셜이고 저의 관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남의 관심이라면 그냥 제 관심이다. 제 관심이니까 이게 올라간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의 관심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뇌피셜이라고 말 안 하면 혼나요. 북킹홀딩입니다. 북킹홀딩이에요. 북킹홀딩이에요. 오늘도 3% 떨어졌는데 아까 거기에 표에 들어있던 겁니다. 북킹홀딩이에요. 북킹홀딩은 선실화될 가능성랑 상관없이 큰 기업이 주식 스프릿할 때마다 다음 스프릿 종목으로 올려가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테슬라 때도 그랬고 구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 GM이죠. 포드나 GM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아 이번에 떨어지는 건 부품이 없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런 얘기만 하지 않아요. 떨어지는 건 볼 수 없는 거고 하여튼 GM 같은 경우가 저는 뇌피셜이다. 다음은 배당입니다. 이익증가율은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익증가율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배당만 봤습니다. 배당은 갭이 있고 이거 보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까요? 2년간 평균 디비던드 예상 증가입니다. 예상이에요. 현재 배당이고요. 이건 이제 커런트 배당 수익률이 되겠고요. 2023년의 예상 디비던드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기준으로 2023년 예상 배당 수익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어찌 됐든 개비어 다든 레스토랑 베스트 바이브 랄프 로렌 연 브랜드 테이퍼스트리 홈디퍼 제니움 파츠 제니움 파츠는 자동차 부품에서 엄청 유명한 겁니다. 배당 엄청 올려주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뇌피셜로 뇌피셜로 저는 요즘 서비스에 엄청 꽂혀있기 때문에 다든 레스토랑 저는 이제 치플레인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죠. 치플레는 아까도 포함됐고 막 그랬는데 치플레 다든 레스토랑은 문을 언제 엽니까? 교수님? 다 열었죠. 아니 다든이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센스가 떨어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러면 여러 레스토랑 열린 열린 레스토랑 열린 레스토랑 하셔야 안타깝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제가 2학년 교수라고 그래갖고 여덟은 저 교수라 부르지 마세요. 올해까지 하고 제가 학교에 공식 통보를 했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통보했습니까? 네. 내년에는 전교수입니다. 전교수. 전교수. 그런데 위원인데 제가 하여튼 제가 일하는 학교가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한 겁니다. 열린. 열린 레스토랑 열려있네요. 열려있다.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열려있다. 하던 레스토랑 해야 할까요? 하던 다음은 홈디포입니다. 홈디포. 다음은 제너럴 파츠인데요. 저는 제너럴 이게 워낙 이름은 제너럴 파츠 컴패니인데요. 저는 DPC 엄청 가치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자동차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여러번 그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제너럴 파츠 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그래서 매출이 이만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투자 의견까지 가까이 투자 의견까지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목표 목표 주가 대비 여유가 많은 것 있죠. 많은 건데 이거는 단순한 비교인데요. 펜네셔널 게이밍 이번 주 내일 아니에요? 내일인가? 다음 주인가? 슈퍼볼 하잖아요. 슈퍼볼에서 온라인 배팅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그거는 포함해서 어쨌든 72% 괴리율이요. 그리고 에시가 여기 또 들어가죠. 카맥스 들어가죠. 치폴레 로스트스토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기 DR이 또 들어가고요. GM 또 들어가고요. 레나 들어가고요. 아마존 나이키 또 들어가죠. 다들 또 들어갑니다. 다들 저는 서비스에 꽂혀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서비스 매출 제가 매번 디즈니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카맥스 카맥스나 자동차 전화했던 꽂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딜러샵들 있죠. 자동차 딜러들 몇 개 있고 자동차 딜러들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장사는 어디다? 그게 바로 버크시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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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딜러샵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버크시어에요. 하여튼 카맥스도 자동차 부품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매매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나이키죠. 나이키도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졌죠. 안 빠진 게 없으니까 안 빠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전략은 저는 분산 부자라고 보고 있고요. 분산 부자라는 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서 마지막으로 ETF만 서너 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쉬운 건 그냥 S&P500 그냥 싸시면 되겠다. S&P500 네. 그리고 또 정말 자제분들을 위해서 자제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타시는 분들은 보면 요즘 증거사별로 많이 하잖아요. 소주점 매매 하죠. 0.000 몇 가지 하나? 네. 저는 이제 소주점 매매를 전부 안 하지만 소주 매매도 좋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소주 매매는 제가 알기에는 부산이 맞는지 모르겠죠. 혹시 소주점 여기 매매하시는 분이 확인해 주면 좋겠는데 소주 매매는 데이트레이딩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제가 떨어져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애들도 살 수 있잖아요. 소주점은 3자리, 4자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수수료가 모르겠어요. 좀 차이만 있을 텐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0.1인가 해서 업계 최저가 0.1% 0.1이나 0.07이나 도킹개키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주점의 매매에도 특히 고가 주식 특히 자제분들을 위한 진짜 저축삼아 하시는 분들은 소주점의 매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과치주 아니면 과치주 엑셀 2 이런 거 엑셀 2 이런 거 엑셀 2 이렇게 되겠고요. 일단 배당 이런 걸 좀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요즘 꽂혀 있는 게 DIVB 저도 샀다고 그랬어요. 연초에 DIVB 이렇게 했고요. 나는 요즘 성장주가 좋다.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거는 MZK 최고속 최 엄청난 크게 성장주인데 당연히 주가가 좀 떨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알 수 없죠. 꾸준하게 계속 사가는 거 이 정도는 저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부사장님 미플릭스 저희 안내 얘기 좀 해드리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미플릭스를 설명드립니다. 미플릭스는 저희가 미줌이 더하기 레프리스에 만든 말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최초에는 후원을 받았어요. 후원 그런데 후원만 받았는데 최근에 비용을 받으면서 저희가 찍었던 영상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멍거반이 월 12,000원의 돈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는 영상 200평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초영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좋을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반이 멍거반입니다. 멍거반은 아니 멍거반이 12,000원이네. 그다음에 버핏반이 24,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멍거반 200편에다가 플러스 30편이 추가가 되었고요. 230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높은 등급이 바로 멍거반의 버핏반인데 약 3,8천의 비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배당 제가 했던 유료가행에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배당23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배당23에 대한 결과물을 올릴 거거든요. 1월달. 오늘요? 네. 다른 건 다 얘기하지 않고 1월달에 배당23에 대한 퍼포먼스가 플러스였고요. SM100이 마이너스 5% 중반이었거든요. 상당히 잘 버텼다. 배당23에 플러스가 났어요? 왜? 플러스 났어요. 플러스. 오히려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럴 때일 수도 배당이 더 중요성이 커지니까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뭔가 버핏반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라는 게 다 시장이라는 게 참 웃겨요. 예전에 배당 사망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 버테린 게 배당이니까 여러분들 폭넓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내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보게 되면 실적이 좋아진다. 매출이 증가한다. 배당이 증가한다. 그럼 딱 투자했더니 장이 빠지잖아요. 그때 굉장히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그때 얘기합니다만 그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3천만 정도 오셨는데요. 좋아요를 안 누른지는 건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좋아요. 그리고 시청료 얘기하는데 시청료는 다른 게 없어요. 시청료는 댓글과 댓글과 공유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저희 방송은 당분간은 주말 라이브는 미주미에서만 라이브 채팅 참여하겠고요. 3월 중순 넘어가면 이제 3%도 라이브가 나갈 텐데 그때까지는 3%는 한 시간 정도 이따가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저희가 영상을 또 드려야 되겠죠. 담당자한테 넘겨줘야 되니까요. 아직도 3%에서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치다 검색하셔서 화면에 나가잖아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검색하셔서 구덱을 떠주시면 나쁘지 않겠죠. 부사장님? 편하죠. 편하고 또 그때 딱 해야지 들어오면 다 처음부터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꼭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한 얘기로 웬만한 분들이 참 구독을 안 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구독 잘 안 하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디나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워낙 잘 보여주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렇죠. 저 인공지능 덕분에 디즈니 그것도 봤잖아요. 제가 그분은 구독 안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월요일부터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릴 거니까요. 건강한 한 주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월요일날 뭐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까먹었네요. 아까 월요일날 보여주실 게 뭐냐면 까먹었네. 저 월요일날 아니 까먹었네. 월요일날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 안 되네. 찾아와서 기억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